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향후 어떻게 실적이 매초에 지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금요일 하락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저희 신규 포트폴리오가 또 나왔죠 신규 포트폴리오 직장인 수잉방 직장인 수잉매매반까지 새로 포트가 추가됐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요일의 하락 이후부터 살펴볼텐데요 이날이었죠 장중에 7%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6.5%로 마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참고하도록 하면요 올해 1분기죠 2024년 1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였죠? 540억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표하니까 얼마가 나왔나요? 447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약 100억 정도 덜 나왔네요 왜 100억이 덜 나왔는지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수급 먼저 잠깐 볼게요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날 기관에서 90만 주 정도를 던졌는데 이 기관이 금융투자 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더라 그러면 금융투자는 원래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리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모펀드나 투신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길게 보지 않는, 짧게 보는 그런 단기성 매매 매도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5만 주, 10만 주, 5만 주 이렇게 팔다가도 다시 금방 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더 제가 그때 기존 영상에서는 한 690만 주, 약 700만 주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 차이가 없죠 계속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기관의 단기성 물량이 1분기 실적이 하회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빠르게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저 참고를 하면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4월 29일 현대류템 2분기부터 더 좋아질 거 그럼 여기서 1분기 실적이 왜 적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4만 6천 원을 얘기했는데 사실 정고점 그때 2018년도에 대북 테마주 한창 시장 주도 테마로 몇 달 동안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철도 대장주 철도 대장주로 개성공단 북한에 철도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게 4만 5천 5백 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 4만 6천 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겠죠 보통 신고가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통계상으로 더 높으니까요 대소의 법칙으로 우선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 1분기에 폴란드 K2전차 18대가 납품이 완료됐다 이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24년도 3월에 18대 보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도 18대 보냈다 올해 하반기 제가 몇 대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38대에 잡혀있고요 25년도 내년에 96대 잡혀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180대 폴란드와 계약한 1차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물량 총 1000대 중에서 820대를 내년까지 25년까지 보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플러스 2차 공급 820대가 머지 않았다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1분기에는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한국군의 대여 물량이 집중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격 생산은 폴란드 38대 본격 생산은 2분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3월에 18대는 보냈어요 근데 하반기 38대의 물량이 왜 1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 하반기에 보낸다면 왜 1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전차는 부품을 만들면서 대금 지급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무한계도 바퀴키 만들고 탱크 대포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이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1분기에도 하반기에 인도할 38대의 일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만 한국군 대여 물량이 먼저였다 그래서 진행을 얼마 못했다 하지만 어차피 계약되어 있는 38대 이거는 폴란드 1차분이니까 당연히 인도가 되겠죠 이거를 미리 조금 만들어 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2분기부터 본격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1분기에 영업이익 540억 예상치를 하회한 449억이 나왔는데 이 차액은 2분기에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완성해서 추락시키고 인도할 거기 때문에 분기만 밀렸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뉴스는 4월 26일 하락한 날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루마니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회담에서 저희 윤대택룡하고 만나면서 향후 K-방산 국내 전차라든지 기타 또 신궁 그때 뉴스 나온 것도 보여드렸죠 루마니아 신궁 52기 도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죠? 신궁 그러면서 국내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뉴스네요 여기 보면 루마니아는 총 300대의 신규 도입 전차 300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50대가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250대 정도 되는 걸로 독일 레오파드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으로 국내까지 오면서 대통령끼리 만났기 때문에 국내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5월 11에서 16일 사이에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250대면 한 대에 25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K-2 전차 하지만 현대료템은 250대가 아니라 한 500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예요 그러면 500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곱하기 해보면 얼마죠? 20조니까 12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꼭 이게 다 되지 않더라도 250대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죠 당연히 자 현대료템을 단기 매매 단타 트레이딩 하려고 매수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매수할 거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최근에는 전선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데서 단타를 쳐야 되겠죠 당연히 현대료템은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지가가 얼마죠? 38,500원이네요 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야 되는데 한 번에 매수를 해서는 안되고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1분기 실적이 적게 나오면서 이 실적이 2분기로 옮겨갔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구점이 직정구점이 4만 3,500원 정도 되는데 역사적 신고가가 4만 5,500원이라는 점 돌파하면 과열 구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매매 동향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변함이 없다 계속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현대로템에서 페루에 차륜용 장갑차 K808 100호 30대 수출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한 8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로템이 지난 금요일 하락했던 이유하고 하락의 이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루마니아 5월 10일에서 16일 단기 매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 그리고 5월 말까지 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4월 말이니까 그 정도 되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또 매수 타점 지난 금요일 하락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팽이형 캔들이 나왔는데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혹은 이제 분봉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규 타점 혹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좀 높은 데 샀어요 그래서 손실권이에요 손실권인데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2차 진입 2차 진입 추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은 010-4953-8713번으로 현대로템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방법이나 신규 타점 2차 진입 타점 또 목표가 얼마까지 홀딩을 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루마니아나 폴란드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 자료 정리해놓은 거 자료 정리본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49553-8713번으로 현대로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자 한 번에 계좌가 많이 바뀔 수 있고 관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직장인분 신규 스윙 프로젝트 반이 개설이 됐는데요 해당 내용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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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계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반 개설돼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고요 단타나 데이트레이딩 같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짧은 스윙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유기간이 이틀에서 5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스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또 등락폭이 커서 급등하고 급락하고 등락폭이 커서 타점을 놓치면 손해보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주도 테마주 상승 초입 구간만 공략하는 포트입니다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 급등 후에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 손절은 짧고 급등이 나오면 시팅이 나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간만 공략하는 포트이고요 소액도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억에서 5천억대까지 가벼운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1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호가가 얇으면 매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매도할 때 호가가 얇으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150명 이하로만 이내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좌지킴이 수호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좀 덜 먹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함께 하실 분들은 010-4953-8713번으로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